자막을 켜고 시청하기를 권합니다. 안일불, 바위암, 바위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위 엄청 많아! 오늘은 서울시 노원구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경계에 있는 부람산에 다녀왔어요. 부처님의 모습을 닮은 부람산은 산림청이 선정한 대한민국 200대 명산 중에 하나예요. 이 영상은 부람사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부람산장과 거북바위를 지나 산 정상에 오르는 영상이에요. 이 영상이 하이킹하는 데 도움되길 바래요. 여기는 부람사 주차장이에요. 부람사 주차장에서 부람사, 부람산장을 지나 깔닭고개, 거북바위를 지나 정상까지 이렇게 갈게요. 산 정상까지는 1.65km예요. 부람산에 왔어요. 오늘은 초보자를 위한 날로 먹는 코스 2km도 안 돼요. 과연 초보자들도 갈 수 있는지 한번 짧은 코스로 알아봤어요. 전투화, 오늘도 전투화 신고 왔어요. 이렇게 색ınız으로 되어있네요. 파란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색깔로 되어있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자, 노란색 코스로 갈게요. 어우, 바위가 굉장히 많아. 불암산이 뭐야? 바위가 없다는 거야? 아닐 뿔, 바위암. 바위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위 엄청 많아. 그게 아니고요. 산의 모양이 불상처럼 생겼다. 부처님처럼 생겼다 해서 불암산이에요. 한문을 잘못 해석해서 불암산은 바위가 없을 거다 생각하고 오지 마세요. I hear the sound of water from somewhere. 와우, there is a waterfall. 와, 멋있다. 여기가 불암코코예요. Let's go now. 까딱고개 온 것 같아요. 바위 까딱고개. Let's enjoy the slough for a while. 영상 시청료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는 것으로 받겠습니다. 돌무더기가 있네요. 계속 암흥으로 이루어진 까딱고개. 바위 까딱고개. 바위 까딱고개. 좀 기네. 길 좀 봐요. 아주 그냥. 이래요, 이래. 여기 진짜 멋진 바위가 있는데. 와우, it's a huge rock. 엄청난 이 집채만한 바위를 이 썩은 나뭇가지로 설마 간신히 받치고 있는 건 아니겠지? 겁나네. 천사시대때도 사람들이 아마 여기서 비를 피하고 그랬을 것 같아. 동굴은 아니지만 동굴같은 효과가 나는 어마어마한 바위. 산 정상까지 710m 남았어요. 불암 산장 있는 데구나. 아, 이게 산장인가 본데 철전망으로 못 돌아가게 해놨어. 왜 못 돌아가게 해놨지? 저기서 못된 짓 하나? 불암 산장에서 보면 아, 왜 내리막길이 나와. 갑자기 내리막길이 나왔어요. 이따가 빡세게 올라갈 예고를 하거나 길이를 잘못 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 길은 맞게 온 것 같아요. 이야, 660m. There are well-made stairs. Let's take a break and go. Let's take a break and go. There's a bench. It's time for energy recharge. The water tastes so good. Let's go now. 짧은 계단 구간은 끝났어요. 여기 안내 표지판. 정상까지 440m. 불암 산에는 희한하게 생긴 귀암괴석이 많아요. 발자국인가? 공룡 발자국? 희한하게 생겼네. 외계인 옆모습? 여기가 유명한 거북바위 있는 곳이에요. 거북이 등갑지처럼 보이죠? 여기가 뒷다리. 여기 앞다리. 여기 머리. 엄청 크네. Let's go now. 계단이 또 있네요. 오우 전망 더 좋아. 여기 기암이 계속 푸상해요. 오우 무슨 바위야 이건. I can see the scenery from here. 도봉산. 날씨 안좋아서. 도봉산. 잘 안보인다. 내가 도봉산 있다고 치고. 저거 북한산. 북한산 있다고 치고. 하여튼 북한산과 도봉산이 날씨 좋을 때는 훤히 보여요. 지금 날씨가 안좋아서. 하이킹하는 중간에 이렇게 경치를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으네요. Let's go now. Let's go now. Wow. It's very steep. Let's hold on to the rail on the side. And go up. 다시 계단. 아 죽여져요. 하아. 여, 거의 다 왔어요. 미끄러지지 않고 잘 따라왔나요? 하하하하 댄스 모아 와우 하하하하 나왔어요 와우 더 윈디스롱 헤네스 자 이제 산 정상에서의 전망을 만끽해보자고요 와우 대츠 쿨 렛츠 고 다운 더 마운틴 아우 브람산아 나 이제 가야돼 다음에 보자 울지마 또 울게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시청 바랍니다 다음 영상도 시청 바랍니다 네